다음 편에 룰루 아니면 알리스타를 한번 볼까요? 아니 성대 픽 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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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이랑 정글이 듀오인 걸로 봐서 바탕괜이 잘 좋은 거 같은데 제라스 배내야겠다 어? 호희룡해 요거까지 놓치지 않았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입은 옷 젠지 옷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 퓨머 이번에 나온 거 보내주셨더라고요 왜 난 안 주지? 아하하하하 알리스타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알리스타에서 아까 첫 판 피드백 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 공식 시키면 돼요 탈진 필요 없을까요? 탈진은 겁쟁이들만 드는 스펠입니다 무조건 저만 아 얘가 유미 해달라고 그랬었네 아 저거 좋네 아 부시해야 돼요 유미는 상남자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니 진짜 유미가 되게 쉬운 챔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유미 진짜 어려운 챔프예요 알리스타로 배운 거 바로 써먹어봅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난리할 거야 우리 팀 정글이 옆 버프를 하면 바텀으로 오잖아요 정글 동선이 그쵸 그 와박렌 와드 받고 집 가서 렌즈로 바꾸는 거예요 봐봐요 정글이 지금 윗정글을 돌잖아요 네 내려올 때 우리가 상거리 렌즈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 타이밍에 지금 라인업은 어떤가요? 루시안이라 할만한 거 같아요 알리스타가 쿵쾅만 제대로 박으면 이겨요 라인을 먼저 민나에 중점을 두면 좋을 거 같아요 먼저 이니시를 걸어보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물 수 있으면 좋아요 쿵쾅으로 루시안이 지금 쎄갖고 쿵쾅 쿵쾅 pencil 루시안은 여리 éo 이걸 좀 할 수 있는 건가? 조이야? 어 하겠다 하겠다 엄 야 정확한 되這是 犬 symbolism Ces ு. embraced 경찰 olan Author achten 반파는 내가 문의 주문데? 신발? 신발, 루비보석, 물약 하나 신발, 루비보석, 물약 하나 물약은 근데 왜 자꾸 사는 건가요? 그니까 교전할 때 물약이 없으면은 질 수가 있어요 싸운 도중에 물약을 먹어버리면은 피가 더 빨리 차는 거죠 그럼 계속 이렇게 숨만 쉬고 있으면 되나요? 그쵸 그쵸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유튜브 보다 할 게 없는걸? 이러면 여유있을 땐 이제 잡골 먹으러 가면 돼요 오오! 야야야야 아니 나 공부 게임 보는 줄 알았어 아이고 까비 어 이거 들어가자고? 들어가자고? 이거 별풍 안먹는게? 괜찮을 것 같은데? 와 너무 쎄다 아이고 얘를 안맞아 오 잠깐만 깡깡 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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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쟤드가 우리 다이애나 뭐해 오 잠깐만 이거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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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하고 빼지 못하네? 저기 없네 아 이게 다이애나가 아쉽네요 너무 오래 했나? 근데 다이브 자체는 되게 좋은 시도였어요 아 아예 소나만 잡고 뺐으면 좀 나았을텐데 그래도 괜찮았을 듯 아 이런 판은 상대방이 먼저 들어오면은 지키는 것보다 빅라인 있잖아요 좀 딜러들 카시오페아 뭐 이지리얼 이런 애들을 딜을 못하게 막아주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서포터는 여유있으면 항상 미니맥 보면서 네 저는 좀 핑을 많이 찍는 스타일이에요 막 생존 다섯번 핑 이런게 아니라 네 어디 저기 있다 정도 오 까비 너무 아깝당 응 ㅎㅎ 까잉 가자 꿩 할만한데 그렇지 아이고 내가 잘랐네 방금 너무 잘했어 아 그래요? 스킬 분배가 나쁘지 않았다 이상해 이상해 뽕짢풀이었나? 오 뭐야 언제 뒤로 갔어 아이고 이거 내가 먹으면 안될데 미안해 혹시 저녁 안 드시고 방송 키셨나요? 아유 배가 고팠어 그만 아까보다 탑이 왜 이럴까? 그런 날이 있거든요 솔로랭크라면은 오늘은 탑이 이상한 날 음 맞아 어제는 원딜이 이상한 날 꾸준히 한 라인이 이상해 저는 어제는 원딜이 이상했고 네 오늘은 제가 이상해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이 이상할 땐 어떡해요 그럼? 게임을 안 해요 아 게임 안 해야돼? 정손앤파이터 모바일을 합니다 아아 이거 광고인가요? 아 이거 광고 아니에요 진짜 하하하하하 바나나TV 양사이드에 와서 봐가지고 정글 쪽에 그렇죠 왜냐면 상대방 옆구리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오오 그렇지 너무 들어왔는데 루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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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살았다 오우 나이스 루치 아 생각보다 세네 아 그리고 서포터 할 때 알리스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궁을 너무 늦게 켜요 궁을 그냥 빨리 키세요 어 나는 왜 정거장 있는데 맨날 걸어가는 걸까 그거 아세요? 네 저도 그래요 자꾸 까먹어요 강 너무 좋은데? 궁키고 그렇지 어 이거 좀 아쉽다 소나 어? 조이가 아쉽지 않게 만들어주는데요 나이스 먹어도 돼 배고프잖아 그 중 이럴 때는 사실는 미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엥가 KNOW 시야 작업 okay 오 가지 muchas 잡아오라? 저 친구가 압affe하게 되 defin Ach 탑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저 친구는 혼자 하는 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킬 쓰는 건 낭비고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통깡 ㅋㅋㅋㅋ 잘 지켰고 근데 우리 루시아님이 죽었네 야, 이러면 내가 죽잖아. 살면 돈에 마.. 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대로 뭐야, 뭐야. 아, 이거 살 거 같으니까 갑자기 말 바뀌는 거 봐.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 알죠? 그러니요. 타이밍이 뭐냐. 뺏을 수 있는.. 강타 없다, 강타 없다! 나이스! 이러면 그냥 갈까? 아, 안 안 돼. 지마가! 지빵해, 지빵해, 지빵해! 아, 집을 보네? 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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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 아, 얘 끊었다. 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잭스 밀었어. 그래서 루시아는 왜 죽어? 짱. 네. 요즘 시간을 끌고 있어 볼까? 네. 그래서 저때는 쭉 빼는 게 아니라 네.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한 대방에 귀환을 끊으면 돼요. 그게 방해예요. 음. 아니면 알리타 던지고 타워를 다 밀어도 되고. 근데 안 가던데요? 어, 잭스야, 잭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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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승차가 우리 몇 번에 나가는 거야. 아니, 잭스 귀엽네. 어. 왜 안 타지지, 저거? 미니언 때문에 그런가? 아, 위에? 여기 있다. 리신이다. 꽝. 어, 두. 자르겠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그렇지! 궁극기 쓰고! 궁궁궁궁궁! 깡! 깡, 그렇지! 그렇지! 저, 주름받는데?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이거예요. 미니언 드리고자. 엉글 때는 수비를 해야 되지만, 지금같이. 네. 벌처럼 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울 땐 또 물어줘, 확실히. 그렇지, 그렇지. 씨. 침. 잘 끝내! 얘들아, 끝내! 저, 저혈압 치료된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마지막에 딱, 그 치료질 한 맞춰 놨주셨어요, 저한테. 아, 가끔, 가끔, 거리 계산이 이제 조금 잘못된데, 이제. 아, 어쨌든 이겼다. 반, 조이가 좀 잘했어요. 맞아, 조이가 괜찮긴 했네. 다, 다 잘했다. 2연승 확실히 이거 받으니까 다르긴 하네 이거 받으니까 뭔가 게임이 좀 솔솔 되는 느낌이야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 아 좋네 아 이거 알리스타 내가 좀 이상하게 하고 있었네 조만간 저도 만나겠어요 아 이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아 네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거 배우면 금방 올라가겠네요 뭐 네 리그오브레전드2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너무 재밌었고 나나님 많이 응원해주시고 금지 글로벌 아카데미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여러분 저번에 다음에 와드로 볼게요 와드로 오케이 다음에 와드편으로 눈에 불키고 볼거에요 와드 이상하게 박는다 그럼 경기를 켜야죠 파이어 안녕 바이바이 호치님의 눈은 참 다르네 알리스타 하면 무조건 꽁꽁 잘쓰기 이거밖에 없는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